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경에 필리핀 동해상에 열대요란이 발생하였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경에 987헥토파스칼 세력이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하여 일본 듀슈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미국기상청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 아무런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9월 24일 오후부터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제2, TWC에서는 필리핀 동해상에 발생한 태풍의 씨앗을 추적 감시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예측은 계속하여 바뀔 수 있으므로 20회 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최근 300건이 넘는 일본 규슈 남부 지역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규슈 지역과 시코쿠 그리고 도쿄 인근까지 지진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9월 15일 금요일에는 도쿄 인근 지바현 동쪽 앞바다와 북서부에서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수도지카 지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카라열도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도미노 지진 발생 기록이 많은데요.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발생 득견에 후쿠시마 인근 살리쿠역에서 연속된 무감 지진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후쿠시마 규모 7클래스 강진 발생 직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후쿠시마의 대지진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백두산 소식입니다. 북한의 백두산에서는 영상 한 개가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한 관광객이 백두산 정상에서 촬영했다는 천지의 미확인 생물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광객은 백두산 정상에서 500미터가량 떨어진 천지의 중심 지점을 촬영한 것이라며 신비한 생물체가 유형하며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백두산에 천지의 괴생물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백두산 천지물 속의 괴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국 내수호의 괴생명체 이야기와 같이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